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연금술사 2%짜리 3%짜리로 맞췄고 9%에 마력 10짜리 네크로드 4%에 인트 6%짜리 버클벨트 그리고 9% 9% 12% 9%짜리 모자들 상하이 피노키오코 4%에 마력 9 자기 잘 안됐어 70% 자켓은 윙글래스 2% 2% 9,6,9 하프이어링 월묘 견자 망토 9% 드래곤 마스터의 유산 골드 엠블렘 중간은 아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오늘 자켓거든요 공작하고 마력 자켓하고 4장 남았거든요 금원하고 투자를 좀 했는데 4장 남아 아 5장 남은거죠 망치까지 5장 남았는데 019에 마력 11에 흰팔 덱 11 인트 11 럭 2에 올랐거든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나머지는 요렇게 아 이거 서로 아 그거 있지요 사냥터가 어딨냐 메모장 해놓은거 같은데 알겠다 아 이거 처음 레벨 시작이 몇이었지 시작 레벨 몇이었습니까 6이 안갔어요 40 몇에 시작했던거 같은데 46 이었습니까 56 까진가 균형 3 인가 이름이 정확히 뭐지 아 아 발굴 위험지역 아 발굴 위험지역 위험 위험지역 어 그렇지 그리고 카파 드레이크 갱동하고 사막 가고 관출 가고 102 까진가 112 까진가 그 펜 어 어 오른쪽 3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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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째 4번째 실현의 동굴에서 마무리 그렇습니다 1에서 마무리했죠 어 아 아 이것으로 아 난이도 난이도 링크가 조금 있다보니 할만했음 쉬웠다 그냥 할만했다로 하자 어 그렇구요 링크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거고 매니어는 이렇게 추가나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마무리